도쿄 ㅇㅂ Min 나 10'V타가 안 맞ça 시간 없어서 너 판자 안해도 사람이 있을거야 있어, 사람이 있어 하나플이야 도디 하나 던져 한 대 때려놨어 도디 나 갑자기 누웠다 아니야 이걸 살렸다고 아 이거 판자가 그럼 라스트야 판자가 다행이다 하나 더 있다 안해 조심 하나 더 있는 거 조심 이거 연진 누나 조심해야 돼 한 개 있네 맞았어 맞았어 내가 수류탄 깡 이 방 끝방에 있어 맞아 내가 쫄깃살인데? 죄송합니다 우나 왔거든 나 삥 넘겼다 아 오른쪽에 쏜다 팔각장 팔각장 나 조자 잘했다 연막 펼 수 있어 그럼 양형이 온다 수류탄 한 개 이거 앞에 돌에 수류탄 까봐 갈치는 놈 양형이가 확길 찍어주는 거 아냐 양형이 라스트 양형이 라스트 양형이 라스트 원이야 우리 악퀴즈로 온다 워크야 너무 나쁠 수 없어 아! 갑자기 왜zarינה 아냐 아 잘해놔 컴퓨rt 드돈덩! 와 잡아줬다! 그만 넣어! 그만 넣어! 그만 넣어! 드돈덩! 그만 넣어! 이 새끼... 아니 근데 방금 엇가자라 돌을 뚫고 형이... 그만 넣어! 방금 건 그 방금... 어우 나 좀 더 놀랬네... 안 돌었대... 저거 사람 떼겨! 저거 사람 떼겨! 야 살로 잡아줘! 살로 나와! 아... 와 잡아줬다! 고고고고고! 그만 넣어! 그만 넣어! 그만 넣어! 그만 넣어! 그만 넣어! 아니... 아니 목소리 갈라지는 것도 너무 웃겨... 쇼츠 만들어도 재밌겠다 그렇지? 날라가는 것까지 좋아가지고... 여기서 내가 또 넣어가지고... 나의 주로는... 또 살리러... 삼각이 생기합니다! 아니 근데 여기서 내가... 서지마 나서도 안 죽었거든? 너무 웃긴게... 내가 일어나지마 나서도 안 죽는 건데... 일어나서 달라고... 으ю... 안 지고 있어... 그만 넣어! 그만 넣어! 그만 넣어! 그만 넣어! 그만 넣어! 다시 배운 Uk 와그가 찐 탕인은... 삑살이가 잘 안나워서 그런지...! 좀.. 일단.. 시크.. 재즈.. 쿨! 뭐야 사캐로 TK인데? 맞아 사캐.. 아 맞네 할로우 팀킬인데? 이 사람은 여기서... 아 나 사이가... 어 나 손이 너무 떨려 뭘 열어봐 한 발 열어봐 어 내가 봤어 가자 가자 가 없어? 야 이따 있다 이따 있다 이따 있다 이따 이봐 이따 너 또 안 돼? 한 발 닿았다 벌었죠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바... 바이가 한 발 볼뽀하기 왜 써? 킬 내기 하고 있나보네? 자고인데 이거? 아 나님이 millones 대단할 수 있다 이따 있다 이따 이따 이봐 여기봐 이따 한발 닿았다 Bak ה... 사이가 한 발? 볼뽀가 이게 왜 써? 키스기하고 있나보네? 이걸 이따 주 Annual 아니 이걸 뭐한테 운대자 안쪽! 안쪽! 그거! 안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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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줘야 돼! 무장 무장 내려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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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서 해줘야 돼 엎드려서 해줄게 내가 다 잡았다! 나이스! 내가 다 잡았다! 나이스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오우! 무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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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걸 보존! 같은 팀장도 안 잡았다! 뭐야! 너 죽었어! 걸 보존! 너 오늘 유니콘 볼에 찔릴 줄 알았지 아... 애도 빠질려고 한다 아직...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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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 있어! 스키 때문에 넓게가 있어 에이티로 올 거야 올라온다 이거 바사다 아... 아... 중길 왔다 이거 삐돋아 야! 수루탄! 야! 수루탄! 수루탄 날랐다 나 업상에서 살려줘 X 됐다 구상... 왔다 온다! 오 나이스 피동도 있는데 중독 먹겼어 아이고 남짱이야 사이가 총알 없지 나 이거 뒤로 그냥 파쿠로 놨자 응 그냥 저장으로 와봐 저장으로 와봐 아 진짜 적당해 왜 이렇게 얘기 많아 얘도 이상한데? 이상해 멀리서 쏘온 거야 이거 맞아 이거 그 능수리... 여섯이? 어 내가 사기가 있어서 문점볼게 앞에 박스? 응 너가 쏘던거 잡았다 아... 아... 아프리카팀이다 여기는 고백받는 중? 으음 으음 아 이거 붙는다 부창 형 뒤에 붙었다 양권이 쪽 너 옥상 안 보이게 있어야 돼 근데 누나 빼볼래? 그냥 쪽 빼볼래? 사운드 아니었나? 아 붙었어 아 붙었어 어 아 이거 단차로 내려가서 응 내려갈게 응 아 나 잘하긴 한다 미쳤다 긴골프 3티어 수고싶어 나 이거 부창에 한 팀 더 붙었어 하긴 길어다 너무 섹시하다 너무 잘해 나 많이 있잖아 어디 있는데? 좌창에 응 좌창 안에 있어 내가 다 잡았다 섹시 커넬 나 있다 아우 고로다리님 보너스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긴장했다 나 우저히 능선 올라갔어 뭐야 우와 여기다 곧인 것 같은데 뭐야 아 곧이야 이거 뭐 오늘 뭐야 이 누나 요즘에 누나 5년 동안 하면서 처음 봐 이렇게 잘하는 거 어제도 이렇게 했어 어제도 자진 아 왔다 누나 우리 봤다 110 110 110 가까워 가까웠어 어 나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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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우리 위치 힘이야 한 여기? 1번쯤? 이어서 어 잡아줄 수 있을 아 나이스 반우중 김걸프 근데 얘 아리인데? 아까 저기 아 멀리 있다 155 멀리 멀리? 오케이 장구사? 어 저기 저기 있어 여기 나무 오케이 아 이거 안 찍혔다 내가 오른쪽 각 봐줄게 너빠 어 3번 한.. 아 안 돼 한 대 반들었나 찍어줘도 돼 형 아니 이게 하나가 어딘지 아 붙어서 보인다 여기 여기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 오른쪽으로 감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여기 약방 들어갔다가 나가야 되겠죠 저기 왼쪽 집도 사람이 있어 네 좀 쉬는 애들은 아마 이리로 올 듯 어 집에 있다 야 집 바로 앞에 있었어 아 어딨어 갔어 여기 쪽 싸우는데 야 한 대 났어 너 어디? 여기 집 안에 하나 나이스 뭐 잡겠지 누나 머리 먹어 아 나 못 먹었는데 잠깐만 오 오른쪽 떴다 방금 육식 바냥 나무? 아 깐다 만약에 연막길 해서 수술할게 이거 일본 여기 온 나무였어 응 나 구석 먹고 가도 되지? 아 어 맞어 X 할 것 같아요 먹고 와도 돼 일본 나무에 정확하게 있어 나이스 포 와 나이스 포 마사 마사 어 자기 장마다 안해도 되겠다 안해도 되겠는데 안해도 되겠다 나 우리 봤다 어 일반 나무 일반 나무쪼 아얘 핵이다 핵 아니야 얘네 아니야 모르겠어 나 너 어디서 죽을 수도 있겠다 나 내 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괜찮 왼쪽도 온다 왼쪽도 온다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돼 왼쪽 오고 있어 왼쪽 보여? 아니 못 봐 못 봐 집에서 오고 있는데 집 말고 여기 신 아 뒤에까지 가봤네 4대 3대 4대 왼쪽 왼쪽 봐봐 왼쪽에 왼쪽 넓어 가졌다 왼쪽 넓어 가졌다 왼쪽 넓어 가졌다 아 내 뒤 내 뒤 내 뒤 내 뒤 내 뒤 내 뒤 어 나이스 뒤에 두 비를 어후 이게 뭐냐 앞의 셋? 앞의 셋 뒤의 셋 같은데 누나 연막하는 들어가볼래? 누나 뒤 바이 뒤에 빨리 살려라 일단 일단 우리도 살려 풀 풀이었나? 아 얘네가 풀이고 집이 셋인가? 아 확실히 잘한다 그니까 나 근데 요즘에 이상한 거지 감도를 내한테 찾은 건가? 일단 총을 되게 잘 쏘는 거 같은데? 그니까 예전에 이거 다 놓쳤는데 다 맞아 쏘면 다시 핵 싸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